뉴스타파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여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벌어진 연구부정과 교수 임용비리를 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한체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원 116명을 징계하고 이들이 횡령한 연구비를 모두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한체대는 징계를 당하지 않은 교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연구부정과 연구비 횡령, 교수채용비리 등 각종 불법사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체대 교수들이 성적을 믿기로 학생들을 생체검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100여일 만인 지난 9일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체대 교수들이 제자들의 논문을 벗겨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체대 교수 3명이... 이번에 뉴스타파의 보도, 국정감사, 교육부의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연구와 관련된 대학 사회에서의 값과 의뢰 관계가 저는 확실하게 확인됐다고 봅니다. 대학에서부터 이런 값을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사회에서도 부당한 값을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한체대 교수 65명이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벗겨 학회지에 발표하고 이를 교내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2억 7천여만 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한체대 교수 83명이 자신이 지도하거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단독 저자 또는 주저자 등으로 교내외 학술지에 191편의 연구물을 부당기재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유종만 복싱 담당 교수 등 교원 19명이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동연구자로 이름만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비 9천만 원을 부당수령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체대 교수 116명을 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체대에 재직 중인 교수 112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 5년간 한체대를 퇴직한 교수가 10명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직 교수 거의 전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한 대학에 100명 넘게 제재를 한 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교육공문 입장 수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즉 우생순의 주인공인 이모경 선수의 논문을 가로챈 하홍영 교수 등 비리 정도가 높은 교수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하도록 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포함됩니다. 78명은 감봉 또는 견책 등의 경징계, 나머지 33명은 경고 또는 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한 체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해당 교수들이 부당 수령한 연구비는 모두 3억 6천여만 원. 교육부는 이 가운데 법적 환수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1억 8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한 체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한 체대의 뿌리 깊은 임용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 체대가 법슬레이 분야 전문 실기 교수를 특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전임교원 임용 규정을 완화해 특계를 준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종욱 전 총장 등 관령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레슬링의 김용욱 교수 등은 다른 사람의 학위 논문을 표절해 교수로 유명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환희수입니다.